오늘은 여러분들께 역대급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역대급 책입니다. 말로만 역대급이 아니라 사회과학서적, 논픽션에서 역대급 정도라고 말하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좋은 내용이 많아야 되고요.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성도 좋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개만 충족시켜도 정말로 명적,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충족이 되면 역대급 책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 사회과학서적의 최대 약점인데 재미입니다. 재미.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책은 재미있습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면 과학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과학책인가 보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이렇게 별표에 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기 힘든데 끝까지 재미있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별표에 놓고. 이 책은 솔직히 재미없어 보여서 왜냐하면 이 책은 로크미디어 저희가 있을 때 고 작가님이 거기서 판권을 산 책이거든요. 저는 이제 책이 나오면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책이 오면 바로 읽습니다. 아무것도 안 살펴보고 목차 살펴본 다음에 목차가 좀 흥미롭네 하면서 읽기 시작하고 서문을 읽어봤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0쪽 정도 읽었을 때 고 작가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 이거 미쳤는데 겁나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 작가가 누구야. 그러면서 진짜 이게 실화에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레고리 주커만 들어봤는데 하고 바로 양력을 받죠. 아니라도 아닐까. 그레고리 주커만 작가는 이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이 책도 진짜 재밌잖아요. 이 책 소개할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 퀀트 관련해서 짐 사이먼스 관련 인물들을 퀀트 관련, 핵심 관련 인물들을 싹 다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구선했지 진짜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 책도 똑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코비드 관련해서 백신을 정말로 어떻게 개발했는지 거기에 정말로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들이 있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들이 있는데 아니, 이거랑 이거는 또 분야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천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화할 때 고약가님도 읽어보시고 확실히 그레고리 주커만 작가가 천재네. 이해도가 겁나 높고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인터뷰했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책이 처음부터 좀 신기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관련 등장 인물을 소개를 해줍니다. 논픽션인데.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 바이오엔텍, 화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이렇게 관련 인물들을 쫙 나열하고 시작을 하는데 진짜로 소설 같아요. 아, 이 책을 읽고 아, 진짜 소설 같다 했는데 브라이언 윌리엄스, SMBC 앵커가 한 편의 영화 같다. 똑같아요. 이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이 책은 여러분이 읽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정말 많이 해놨어요. 제가 좀 글씨가 악필인데 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전정보 없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럼 국리주 평가 좀 보자. 이게 왜냐하면 저는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중들은 이미 많이 미국 사람들이나 영어로 읽은 분들은 많거든요. 그분들은 솔직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리주를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국리주에서 4점 넘으면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죠?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국리주에서 4점 넘어갖고 레이팅이 좀 충분해서 평균 회기가 일어난 책들은 웬만하면 다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여러분 4.2입니다. 4.2 정말로 사람들도 공찬을 한 책이고 이전작이 이제 짐 사이먼스 이제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가 어디 갔죠? 어 여기 있네. 이전 책도 이거는 이제 대중성이 이게 더 높았죠? 만 명이나 레이팅을 하고 4.03 둘 다 엄청 명저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 레이팅은 이제 최신작이 더 적지만 역시나 평점은 더 높습니다. 이게 진짜로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직접 겪어봤고 여기 나오는 회사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 많이 진짜로 너무 많이 재밌고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메모를 너무 많이 했고 정말 영화보다 더 재밌고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이 책은 사실 이제 코비드 백신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 이전부터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면은 목차가 되게 특이해요. 목차가 역사이기 때문에 이 백신 개발의 역사이기 때문에 연도입니다. 연도. 이때 무슨 개발이 진행됐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이 책은 사실 mRNA라고 제목을 줘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그냥 코비드 백신은 mRNA가 어떻게 이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어떻게 나아갈지 보여주는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이 책을 머니맵에서 소개하게 됐냐면은 정말로 앞으로 mRNA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거고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거 그냥 과학 상식 늘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냥 유익하거든요. 교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고 여기 수많은 인물들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는지 그것만 배워도 정말로 유익한데 이런 책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멀리는 운명의 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유전자 임팩트 개노모드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mRNA 얘기를 계속 이제 들어왔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바이올로지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으로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상식이 적거든요. 교양이 적고 점점점 늘려가면서 아 이런 기술이 열릴 거고 앞으로 정말로 이제 고령화 사이가 대세인데 여기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류를 바꿀 기술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갑자기 뭐라 그럴까 엄청난 슈퍼스타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겠구나. 왜? 임상을 넘어야 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생명과학 생명공학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우리가 이런 교양서적들을 안 읽으면 진입장벽이 계속 높고 투자 기회도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왜 이거를 머니맵에서 소개시켜 드리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모더나 얘기가 나오고 화이자 얘기가 나오고 바이오텍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화이자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화이자는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주인공이고요. 바이오텍이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양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화이자랑 손을 잡아갖고 화이자가 개발한 게 아니라 바이오텍이 개발하고 화이자가 양산을 협업을 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쉐어한 거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모더나는 저는 모더나는 되게 유명 제약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더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에는 재무제표가 안 나오니까 이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mRNA 그러니까 바이오텍이랑 이 모더나가 mRNA의 미친 회사들이거든요. 미친 회사들이고 원래 mRNA에 미쳤던 거지 우리 코로나 백신 만들자 그러려고 했던 회사들이 아닌데 mRNA로 준비가 됐던 회사들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mRNA가 없었다면 그렇게 백신이 빨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이제 변이가 많아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제 사망률 치명률을 보면 여러분 백신 전후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젊은이 코비드 이렇게 치면 독일 코비드 치면 감염이 어마어마해요. 독일이 그러면서 사망률을 보면 감염자 대비 사망률을 보면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갔고 확실히 우리가 공포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었죠. 감기 정도다. 우리가 그래도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분기별로 보세요. 영업이익이 50%가 넘어요. 바이오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회사. 정말로 이 돈을 얻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회사였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렇게 돈을 분기별로 벌면 아직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기구가 좋은 주식 많죠. 애플도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도 있고 수많은 좋은 주식들이 있었겠죠. 핫한 주식은 테슬라도 있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잖아요.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어요. 모더나 보여드릴까요? 모더나는 여러분 한 7,8년 전까지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생긴 지가 몇 년 안 된 회사예요. 그래서 주식도 최대 기간으로 벌려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점에 코로나가 딱 발생하기 전 시점이 관심이 없으니까 20불 안팎 그런데 정점에 갔을 때 400불이 넘었으니까 뭐 2년 만에 20배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백신 맞을 거 다 알았잖아요. 이쯤에 들어갔어도 이쯤에 들어갔어도 얼마예요? 한 못해도 6,7배? 꼭대기에 팔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가격 떨어진 가격으로 봐도 떨어진 가격으로 봐도 어떻냐 두세 배는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이오엔텍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바이오엔텍도 뭐 코로나 바이오엔텍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도 21불이었다가 정점일 때 여기도 400불까지 갑니다. 20배 벌 기회가 있었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교양 그냥 뭐 주식 투자 공부를 위한 단순히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가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두루두루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고 내가 책 속에 진짜 재밌게 한다. 그걸 깨달았던 게 뭐냐면 mRNA가 핵심 키워드인데 모더나가 여러분 뭐에 줄임말이냐면 회사 이름이 모디파이드 RNA의 줄임말이어서 RNA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RNA가 핵심이냐 그전에는 사람들 여러분 다 DNA만 연구했습니다. 메신저 RNA잖아요. 그래서 이 mRNA는 여러분 너무 이게 한 줄이어서 이제 이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고 그걸로는 뭘 할 수가 없다. 도달하기 전에 다 사라지고 너무 변형이 심하고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에이 난 그거 관심 없어. mRNA에 누가 이거 해봅시다 해도 대가들이 아 난 안 할 거야. 그래서 대형 제약회사들이 두각을 못 나타낸 이유가 뭐냐면 mRNA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mRNA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근데 모더나가 여러분 얼마나 mRNA의 미친 회사냐면 이 주식 그 뭐지 약자들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 모더나는 여러분 그 주식 줄임말이 mRNA예요. 저는 이거 확인하면서 책 읽고 이거 확인을 하면서 나는 이 모더나는 앞으로 진짜 평생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게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mRNA라는 기술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나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왔을 때 아스트라나 제네카 있었죠. 그 다음에 모더나 화이자 있었죠. 바이오엔텍입니다. 그 다음에 노바백스 나중에 나옵니다. 얀센 나왔죠. 그러면 효과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정리가 돼서 나오고 왜냐면 미 그거 WHO인가 아무튼 여기서 WHO 이런 자료 가면 그 다음에 미 어디죠? 미 보건기구가 있겠죠. 미국 주재 미 질병통제센터인가 아무튼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명칭을 보는데 일단 WHO는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갖고 이코노미스트가 쓴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이제 효과율 이제 백신의 효과 정도를 정리한 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삼상을 해야지 나오는 거지 아무렇게나 못 나옵니다. 그래서 다 못 나올 뻔 했어요. 백신을 다 중단을 시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백신이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스트레나 아니 그러니까 그 모더나랑 화이자 바이오헨텍은 둘 다 효과율이 95%였어요. 똑같이 어? 그 다음에 아스트레나 제네카는 60에서 90%라고 나옵니다. 이게 신원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가 나중에 나온 게 얀센이 좀 약합니다. 노바백스가 나중에 나온 게 그거는 이제 조금 그건 이제 변이 된 다음에 한 거라서 조금 낮은데 노바백스도 낮지는 않아요. 근데 만든 방식이 달라요. 바이오헨텍이랑 그 그러니까 화이자죠. 화이자랑 모더나는 mRNA 방식으로 만든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거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산만 해준 겁니다. 거기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벡터 기반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는 특이하게 곤충 바이러스로 접근을 합니다. 거기 이제 그걸 옛날부터 곤충 바이러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되게 병을 많이 치료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걸 개발하던 게 다 뛰어든 거죠. 그래서 노바백스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노바백스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는데도 돈을 많이 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한 파도가 지나갔을 거예요. 한 파도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회가 없냐 또 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런 교양서적들 읽고 저는 앞으로 바이오가 정말로 이제 더 커진 시장이라고 보고 돈은 앞으로 바이오로 다 쏠릴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라는 게 예를 들면은 IT 이제 BT 이러잖아요. IT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IT의 하드웨어적 발전은 많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데이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미 많이 발전을 했는데 바이오는 왜 앞으로 대박이 날 거냐 점점점점 이제 회사들이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돈을 번 회사들이 나오고 인공지능 플러스 바이오가 앞으로 여러분 대박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양 지식을 자꾸자꾸 이런 책을 보시면서 늘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이제 배울 수 있냐면은 정말로 한 7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이제 불가능을 극복하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정말로 회사의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요게 이제 막 과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막 유럽계 과학자가 미국에 와서 비자가 안 나와서 남편은 쫓겨나고 그냥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인생이 꼬여서 연구를 못하는 얘기 보면은 막 가슴이 아픈데 결국엔 잘 됩니다. 이제 막 그런 얘기 보면서 정말로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난관들이 너무 많구나 그걸 너무 구구절절하게 잘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결과적으로 잘 된 회사들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잘 된 회사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암초들을 피해왔나 예를 들면 여러분 모더나랑 바이오엔텍은 암만한 게 신기할 정도에요 바이오엔텍은 독일계 회사인데 거기 독일계에서 투자를 받아야 돼서 싸인이라는 CEO는 터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뼛속까지 과학자에요 근데 정말로 돈 욕심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연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독일의 최고 부자 형제를 만나는데 이 싸인의 비전에 감동이 받아서 부자 형제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투자한 다음에 동생인가 형인가가 이걸 왜 투자했냐고 나중에 엄청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를 보면서 이거는 꼭 보셔야 돼 거대 규모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기 트럼프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단해요 이제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까 백악관에도 이제 트럼프가 긴급 소집을 한 거예요 제약업계 사장들을 싹 다 불러드리는 겁니다 화이자, 얀센 다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회의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막 거기 구구절절 나오는데 겁나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생에서 최고 수준의 결과를 낸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정말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길을 간 사람들이 어떤 우여곡절을 넘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면 여러분 그냥 기적에 가까워요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 1등이 되기 위해서 피트기는 경쟁은 어느 정도로 치열한가 여기에 저는 아 이게 끝까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제 mRNA가 이제 막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이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나오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mRNA가 이제 아 백신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백신으로 넘어오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거기서부터 엄청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상 2상 3상이 가는데 그냥 여러분 미국 정부가 그냥 내주고 다른 나라 정부들이 그냥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엄청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엄청 요구를 많이 해서 맨 처음에는 옥스포드 연구소 중심 아스트라 제네카가 1등으로 치고 나가다가 모더나가 치고 나가다가 화이자가 1등으로 치고 나가다가 이제 막 이렇게 엎드락뒤치락 하거든요 그 3상 3상이 이제 결정나기 3상이 결정나기 그 전 시간에 여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초조함이 나오는데 저도 덩달아 입이 바싹바싹 타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이런 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3상이 통과하면 바로 이제 시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정부가 일단은 10억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몇 조예요 이 3상 결과 3상 결과의 발표에 따라서 이 회사는 이제 몇 조를 벌게 됩니다 뭐 주가는 뭐 그런 건 안 따지고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보다가 막 몇 천억이 없어서 어디서 이걸 돈을 따오지 그러던 회사들이 이 발표 하나로 몇 조가 걸려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결정이 어디 있어요 몇 조짜리 결정이 몇 조짜리 결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막 미쳐요 사람들이 바싹바싹 탑니다 막 혀가 진짜 입이 바싹바싹 탑니다 아주 정말로 그런 걸 간접 경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은 운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배적인가를 또 배웁니다 왜? 바이오엔텍은 화이자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화이자가 생각보다 돈을 못 벌고 제가 어떤 구조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라요 뭐 사람들이 알았나 봐요 이제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거지 화이자랑 양산만 해준 거다 근데 여기 대박이 있어요 운명의 장난인 게 모더나가 워낙 작은 회사여서 만들 수는 있지만 개발은 했지만 양산이 불가능했어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미 기존에 유명한 머크라는 제약회사한테 우리가 손을 잡자고 합니다 그래서 머크 얘기도 계속 나와요 근데 머크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하고 손을 안 잡습니다 모더나랑 그래서 이 미친 기회를 싹 날리죠 거기서 의사 결정이 났으면 머크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머크는 못 법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엔텍이랑 화이자는 붙어갖고 잘 됐는데 윈윈을 했는데 모더나랑 머크는 머크가 떨어져 나가서 그냥 모더나 혼자 해서 모더나 혼자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얼마나 발견도 우연이 많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걸 이겨내야 되고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이 썸네일이랑 딱 맞는데 전 이 mRNA가 우리 죽기 전에 정말 많은 일을 해낼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까지 합쳐지면 왜냐면은 제가 오늘 책을 안 읽어드렸잖아요 딱 한쪽만 읽어드릴게요 책은 여러분 접은 거는 이렇게 많습니다 정말로 재밌고요 제가 어디다 표시를 해놨냐면은 513쪽 전 다 읽었으니까 이게 거의 끝이거든요 이제 바이오엔텍이 성공한 다음 얘기에요 동료들이 보기에 싸인은 바이오엔텍 CEO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늘어난 자금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매진할 직원을 600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존에 하던 연구에 속도가 붙고 야심찬 새로운 연구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생겼습니다 싸인이 바이오엔텍의 한 연구자에게 한 말이다 사인은 연구팀과 함께 암면역욕법 백신을 더 발전시키고 간염질환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질환에 보다 발전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결핵, 에이지 같은 훨씬 까다로운 질병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초래된 두려움이 인류에 가장 잔혹한 피해를 준 몇몇 질병을 뿌리뽑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인은 더 큰 야망을 품게 되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코로나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코로나 백신을 원래는 암, 에이지 이런 걸 연구하던 건데 돈이 없어서 돈 될 수 있는 걸 하자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백신을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운명의 장남처럼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정말로 터진 거예요 정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총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빠지니까 돈은 많아 그래서 PER이 막 3, 5 다 이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로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주입을 통해서 암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항암 치료가 아니에요 암을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치료하려는 거를 mRNA 기반으로 계속 그거를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주의 깊게 우리가 지켜보면 무슨 무슨 암이 극복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어느 시점에 나올 겁니다 그때 이거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애플보다 테슬라보다 삼성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셨죠? 20배 오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배 무려 20배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올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교양을 늘려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 공부를 하고 문외력을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로 이게 지금 잘 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얘기하는 거지 몇 번을 사람을 자르는지 몰라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 올라온 거죠 오리지널스가 된 거죠 그래서 바이오엔텍도 모더나도 원래 장기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mRNA의 가장 선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모더나랑 바이오엔텍은 앞으로 무슨 또 사고를 쳐도 10년 안에 한 번은 칠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금으로 600명씩 더 뽑고 더 치고 나갈 거거든요 아 큰일 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면서 mRNA라는 기술이 점점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유행병은 옵니다 또 유행병은 올 때 mRNA 기반으로 또 빨리 대응을 하는 회사들은 또 빨리 좋은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은 또 떼돈을 벌 겁니다 백신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너무 가여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백신들은 개발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어떤 정말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질병들을 고치게 한 백신을 안 개발합니다 왜 돈이 전혀 안 돼서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 바이오 기술을 이 의학 기술들을 빨리 확보하는 게 정말 국력 측면에서 중요하겠구나 우리도 이제 느꼈잖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 선진국이 자궁 먼저 갖고 가잖아요 그쵸? 정말로 냉정하게 왜 제일 높았던 거는 모더나랑 화이자예요 우리는 그거를 맨 처음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받아온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통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모더나 화이자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도 가져온 거라도 다행이죠 빨리 그걸 갖고 왔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게 앞으로 이 백신 같은 것들 이 약 같은 것들은 정말로 선진국만의 국력이 되겠다 이거를 제가 또 한 번 느끼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도 잘하고 우리나라도 잘 하거든요 삼성도 바이오를 키우려고 그러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와서 어떻게 하면은 질병을 더 치료를 잘하면서 퀄리티 있는 삶을 유지할까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랑 지금 밀접한 일이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쓰는 제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교양으로 이런 상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 진짜로 다시 한 번 이 과학은 세상을 어떻게 구했는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으니까 꼭 한 번 보세요 정말 이게 책이 얇진 않아요 500쪽이 넘는데 600쪽은 안 되고 500 한 3, 40쪽 되는데 정말로 아 3, 4일 만에 다 읽었나? 띄엄띄엄 읽었는데도 보는 내내 재밌고 이어 볼 때도 재밌고 정말 끝까지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인생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감각을 정말로 핵심 투자 통찰을 쌓일 수 있는 책이니까 바이오 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로크미디어 로크미디어 책입니다 저희 상상스퀘어 책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해주는 거죠 원래 저희가 이제 저랑 고약관님 로크미디어 있었는데 이제 팔려서 저희 회사는 아니니까 이제는 이제 고객사죠 저희가 산 판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직접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머니맵에서 책 소개를 처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머니맵에서 소개하면 더 좋은 책들은 머니맵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